2020년 울산지역대학 창업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1월 열립니다. 울산대와 울산과학대, 유니스트 등 지역 3개의 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대 7팀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. 다음 달 22일부터 나흘간 예선을 거쳐 오는 11월 본선이 열리며 대상 3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.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